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노사가 임단협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은 아직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 권세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전면 파업이 일주일을 맞아서 회사가 직장 폐쇄라는 초강경 대응까지 나섰던데 노조가 결국에는 백기를 든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 차 노조는 어제 오후 3시 30분을 기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임금 단체 협약 협상 난항으로 지난 5일 오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뒤 일주일 만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회사도 부분 직장 폐쇄 조치를 함께 풀었습니다. 공장은 주야간 2교대로 정상 운영되게 됩니다. 네, 전면 파업이 전격적으로 철회된 배경은 뭔가요? 네, 르노 삼성 차 노사는 어제 고용노동부 중재로 부산 공장에서 만나서 전면 파업과 부분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교섭을 다시 시작하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회사와 임단협 협상을 계속 이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달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이 1차로 마련이 됐었지만 노조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이 돼서 결국 전면 파업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다만 노조 집행부의 강경 노선에 반발한 부산 공장 노조원 상당수가 파업 대우를 이탈해 주업에 나서면서 파업 동력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부분 직장 폐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은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결국 노조 집행부도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극한 갈등을 겪었는데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 노사가 접점을 찾은 거죠? 네, 노사는 어제 밤늦게 2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1차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이 된 지 20일 만입니다. 노사는 지난달 19일에 도출했던 1차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노사 상생선언을 여기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내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2차 합의안을 찬반 투표에 붙여서 최종 추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상황도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현장실사가 또 무산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은 어제 오전에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정문을 맡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와 대화를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노조가 인수 철회 없이 대화는 없다는 방침을 이어가면서 대화가 무산됐습니다. 실사단은 옥포조선소 인근에서 대우조선 경영진과 간담회만 하고 현장에서 잠시 뒤에 철수를 했습니다. 현장실사 기간이 내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현장실사 기간을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 그러니까 내일까지로 당초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사단은 첫날인 지난 3일에 1차 현장실사를 시도했다 노조에 막혀서 결국 실사를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끝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현대중공업이 실사 없이 인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의 인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지임은 노조가 파업권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지임 노조는 어제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서 노동쟁이 발생권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노조는 임단혁 교섭이 사측에 불참 등으로 수차례 무산이 돼서 불가피하게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발생한 한국지임 대표 억류 사건 등을 이유로 안전 문제로 인한 교섭 장소 변경 등을 노조에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또 오는 19일과 20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또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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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